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짊어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광의 주 그리스도 온 나의 주님 날 부무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말씀 먹고 자라나네 참 생명과 기쁨과 즐거 예수님의 도심을 받아 자라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광의 주 그리스도 오 나의 주님 날 부무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주 예수님 마류의 주님 교회 위에 죽으셨네 이제 우리 주님 위하여 제사장의 옷을 입고 주를 섬기네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광의 주 그리스도 온 나의 주 그리스도 온 나의 주님 날 부무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2주간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1년 넘게 이런 상황이 지속됐는데 우리가 방역을 너무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더 좀 철저히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오고 하면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은 다른 나라를 보면 어떤 확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하는데 조금만 더 수칙을 잘 지켜서 기다리면 또 이런 일이 지나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5인 이상 집합금지 또 이런 걸 잘 지켜서 식사 같이 하고 이런 일을 자제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2주 뒤에 다시 기쁘게 대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27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들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한여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 다른 한여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함패여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에 끌고 가서 총독 빌라드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는 예수를 넘겨준 유단은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언돈 서른 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오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단은 그 언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언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피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되오 그들은 은호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언돈 서른 잎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라 아멘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저는 이제 한 10년 전쯤 이 노래가 어찌 제 마음에 그렇게 와 닿았던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나는 안 그럴 줄 알았고 또 내겐 그런 것이 없을 줄 알았던 것이 어떤 상황이 되니까 있을 게 다 있고 사람 속에 나올 게 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정말 수많은 가능성들이 다 잠자고 있었던 것이구나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누구라도 예외 없이 생로병사의 길을 가고 또 희노애락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뉴스 들으면 저 죽일놈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매일 터지지만 그런데 남욕할 것이 없고 저것은 그냥 인간이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가 아니라 인간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는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나올 것이 다 나와야지 자신을 이제 조금 조금 보게 되고 조금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자신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도 가론 유다도 사실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가론 유다는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한 대표적인 인물이고 가론 유다는 배반자의 상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 이들이 드러남으로써 사실은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사람의 어떠함이 다 폭로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드러나야지 한계가 드러나야지 우리는 거기서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은 세례요한은 유대교의 한계를 드러낸 사람입니다 결례로서는 씻는 의식으로는 안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야 아담의 한계를 드러낸 분입니다 옛사람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우리로선 다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산상수원에서 한 말씀들 오른밤을 대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또 음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난한 자고 이런 말씀에서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는데 십계명을 지키라 그걸 다 지켰다 하니까 내 모든 소위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시게 하신 거죠 과연 영생을 얻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온 사람에게 무엇을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의 호의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다시 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모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모태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모태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근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열정 헌신 충성 그리고 유다가 가진 그 앞을 내다보고 계획하고 했던 그 유다의 계획도 한계가 어디인지를 다 아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제자들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충성스럽고 또 가장 게시가 밝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제자들 서열을 매기자면 서열 언제나 일이었던 그런 제자였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고 공경이 공경이 다가왔을 때 주와 함께 죽는 안이 있더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고 또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각오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대제사장과 장노들이 보낸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을 때 칼을 뽑아 들고 예수를 지키려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는 잡혀가고 그리고 베드로는 멀찌감이 따라가다가 그 대제사장 한여와 그 여러 사람들을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까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직전까지 죽을지라도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했던 사람이 그날 밤에 나는 예수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 베드로란 사람이 두려워서 그랬을 것인가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한 그날 저녁까지 한 행동으로 봐서 꼭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유불선을 통달하시고 목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성에 아주 거대한 봉우리 같은 그런 분이라는 분이 쓰신 요한복음 책이 있어서 쭉 본 적이 있는데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독특한 표현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을 해설해 놨는데 13장에 베드로 이야기에 가서 나오고 뒤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 대목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를 질타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참 영상이 깊은 분이고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지만 이 대목을 보면서 아 이분은 이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그런 분인데 인간의 어쩔 수 없음 인간의 어쩔 수 없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또 무능한 사람을 이해를 못하죠 뭐 일하면 되는데 왜 돈 없다고 그러냐 왜 빌빌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정말 탁월한 사람의 눈에는 베드로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서 그 비굴한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의 의지 부족도 아니고 비겁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베드로는 예수를 몰랐던 것입니다 용기로 말하자면 의지로 말하자면 우리가 베드로만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사람 되겠냐 한 거죠 그러면 우리도 다 결격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맹세하면서 까지 말했던 것은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들의 희망인 예수께서 잡혀 처형되고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손에 잡혀서 처형되는 길로 가는 것을 수긍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하나님이 그 시간에 뭘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몰라서 모른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기에게 확실한 것은 이제 붙들 수가 있지만 모르는 것을 붙들고 있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람이 내 힘으로 붙들려고 하는 것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기가 힘듭니다 의지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생명이 될 때 내 생명이 되면 죽여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거꾸로 내다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란 겁니다 내 생명대로 하는 길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완보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회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 네가 그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후회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지금 있는 베드로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걸로는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아는 날이 오게 되는데 밝히 보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베드로가 후일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한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한계도 아셨고 나중에 올 것도 아셨던 것입니다 내 생명이라야 끝까지 끝까지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라야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내 몸이라야 되는 일이죠 내 몸이면 저절로 되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고 내 생명인 그 길 사실은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 생명으로 사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사는 길을 보여주러 오셨던 것입니다 부활 후에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근심하면서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내가 나를 이런 사람이다 이젠 더 이상 그렇게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이런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서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어떤 줄은 당신이 아십니다 그렇게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충성도 결단도 다 끝나고 그대로 내어놓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주께서 이끄시고 이끄시는 대로 주께서 맡기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겁니다 후일에 이제 베드로는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왜 십자가로 가셔야 했는가 왜 그렇게 밖에는 안 됐던가 하는 것을 알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버렸던 그것을 쓰시는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버리는 그 길로 갔구나 하고 알게 됐던 겁니다 반면에 이제 가론 유단은 가론 유단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이제 세리 출신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돈 잘 을 계산하는 마태가 있었음에도 제자단의 제정을 맡았으니까 그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대부분이 이제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가론 유다만 이제 유다 지방 출신으로 다른 제자들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이 보금세는 다 이 가론 유다에 대해서 아주 그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실제적으로 제자들 사이에서 왕따가 된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보금세에서는 모두 유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에서도 가론 유다가 비호감 1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법으로 어린아이에게 이제 처음 태어나서 유다라는 이름을 짓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놨다고 합니다 그 저주받은 이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금지해 놓은 금지해 놓고 뭐 자기가 그 이름 붙이겠다 하면은 커서는 문제가 아니지만은 부모가 그 이름을 못 붙이게 그렇게 해 놨다고 합니다 단태 신곡 같은 데는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그 마귀 루시퍼가 루시퍼의 입에 물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이제 가론 유다로 묘사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혐오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과연 이제 그런 사람인가 돈이 탐나서 돈이 탐나서 돈이 탐나서 이 이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바티칸 신학자들 까지도 또 동방 이 성공의 이런 쪽의 신부들은 이 가론 유다가 그렇게 돈 때문에 예수를 판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구속사역이 메시아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열두 제자의 반열에 재평가해서 다시 그 열두 제자의 반열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반대도 만만치 않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뉴욕에 교회 갈 때 우리 자매 뉴욕에 있는 자매 중에 한 자매 남편이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계 유대인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성경 외에 그 주변에 그것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하고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가론 유다가 가론 유다가 가론 유다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제자들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았던 제자다 그 수준이 높았던 제자고 예수님과 메시아 사역에 관해서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메시아 사역을 이해했던 유일한 제자다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가론 유다가 둘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제자들은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혹시 6월절에 음식 사로 보내느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저렇게 지시를 하는가 내 할 일을 속해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음식을 사오란 말인가 다른 제자들은 그 수준에서 이해를 했는데 이 내 할 일을 속해하라는 말은 메시아 사역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론 유다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전통이 우리 기독교 전통 외에 중앙아시아나 영지주의가 번성했던 이런 곳에는 그런 이해가 많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뒤늦게 발견된 유다 복음서 같은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사건을 어떤 시나리오 같이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에서 이렇게 다 알고 진행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 계획에 가론 유다가 그 계획을 알고 동참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만 알고 그랬기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는 근데 그런 일이 생겨난 것이죠 이 발생한 일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사건이 된 것으로 우리에게 게시되었고 또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저런 것을 다 제껴놓고 우리가 사실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돈을 탐해서 팔았다는 것도 제자들의 해석이고 가론 유다에 관해서 확실한 사실은 뭔가 대체로 공감하는 것은 가론 유다는 열심당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스카리옷 하는 말은 유 가롯이라는 말이 이스카리옷 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열심당과 관계된 말이고 특별히 이제 시카리라는 말이 이스카리옷에서 그 의원이 되는 시카리라는 말이 열심당 중에서도 이 시카리라는 말이 당검이라는 말인데 열심당 중에서도 과격한 극단주의자들을 표방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디든지 극단주의자들은 목적으로 수단을 정당합니다 목적만 분명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이죠 목숨이라도 버릴 각오가 돼 있다 종교지만은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지만은 자살 테러를 하고 감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정당하기 때문에 수단은 뭘 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카리 당검을 차고 다니는 열심당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라면 뭘 해도 괜찮다 예수를 팔아서라도 어떤 일이라도 벌어지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를 그들 가운데 던지면 로마 왕 앞에 세우면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론 유다 이 앞에서 예수는 그런 열심당의 어떤 열심이 파멸로 끝날 것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유대의 독립을 원하는 그 무장 봉기들을 진압하느라고 예루살렘이 다시 함락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내다보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가론 유다를 보면서 이 세상은 힘으로 힘을 이길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이니까 힘을 가지고 힘을 이기는 그 길이 예수 예수께서 가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추레국기 말씀해서 말씀하셨지만 무엇으로 바로에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 바로에 종된 이 상태에서 무엇이 해방을 가져올 것인가 그 대답이 이제 6월절이라는 겁니다 넘어가게 하는 것 지나가게 하는 것 그것은 힘 있는 것은 다 꺾여지고 6월절은 초태생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힘 있는 것들은 다 죽고 어린 양고기를 먹은 사람들만 살아남게 된 것이죠 가장 약해서 죽은 것으로 집안에 들어가서 집 밖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건 죽음을 표방하고 사는 것이죠 죽음을 표방한 데는 죽음이 다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힘이 다 지나가게 된 거죠 죽었다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어떤 조사를 하다가도 사건 종료 이렇게 되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6월절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는 세상의 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세상의 힘을 힘을 표방하고 나갔다면 6월절 날 다 죽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표방하고 어린 양고기를 먹고 그 속에서 어린 양고기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것인가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이기는 길 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도 아니고 어떤 충성도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은 이런 길과 다른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두 길이 있었죠 로마와 타협하고 그냥 허용된 종교의 자유 안에서 성전을 지키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무력으로라도 싸워야 한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성전을 지키며 사는 길이냐 열심당처럼 파멸할지라도 투쟁하는 길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길에도 속하지 않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잃어버린 인생을 회복하는 겁니다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회복하는 거죠 나라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자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는 일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던 겁니다 인생의 위치를 회복하는 길 이 사람이 드러나는 길 참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두신 그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의 사역이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어쩌면 인류를 구원하겠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셨는데 반대자들에 부딪혀서 처형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나지는 그 사람이 드러났으니까 이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구나 이 사람이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원형이고 잃었던 내 생명이라고 우리는 거기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남을 죽여서가 아니라 자기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런 길입니다 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죽음에 매여 종로로 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신 것이죠 죽음으로서 힘을 지나가게 하고 죽음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이제 세상에 감춰진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싫어서 죽음으로 가는 그것이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만 알았던 그것이 싫어서 베드로는 부인을 했고 유다는 그것을 팔아서 운명을 바꿔보고 싶어 길을 바꿔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바꾸고자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이 버렸던 그 운명 그 사람을 들어서 모통이 머리돌로 삼아서 영광스러운 당신의 그 집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이 사신 삶 그가 가신 길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예수를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 참 개시지요 우리에게 빛이 비치시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 길입니다 제자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는 다 드러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했던 것이 다 가짜로 드러나게 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길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었던 것이 6월절이 지나가고 그 사는 길이 되었듯이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참으로 사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재평가를 한다면 베드로는 비겁해서 그렇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이다 가론 유단은 은 30냥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 이보다 우리는 예수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 했던 사람이다 어찌 하든지 자기들의 목적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한번 던져보고 싶은 심정으로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제자들이 알았던 그것이 아니라 건축자들이 다 버린 것 사람이 보기엔 다 아니라고 했던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람의 위치로 해보가는데 쓰셨듯이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보이면 우리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모든 것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열어보이고 주고자 하는 모든 가치들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사람 안에서 이제 나타나지고 이제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제 우리 자신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폭로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제 3의 길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가신 그 길 안에 우리도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내 인생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루시 했던 것처럼 어머니 가시는 길에 가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신 그 고백처럼 우리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보여진 그 세계가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줄로 알고 있었고 나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참 이 제자들의 길에서 폭로되고 우리 자신도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인생의 진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버리실지라도 어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정하신 그 운명을 우리가 소중히 이기고 그것을 취해서 그것을 모퉁이 머리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힘을 빼시고 오직 6월절 어린 양안에서 발견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이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